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우리 고1, 2 친구들을 위한 이제 여름방학의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영상이 될 거고요. 아마도 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쌤을 아는 친구들은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만큼 쌤 강의를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제 쌤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 쌤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강의와 이런 교재가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부터 이제 아이디어까지요. 쌤의 커리큘럼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학 공부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뭔가 내가 시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 뭔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되지? 그리고 각각의 과목이 무슨 특성이 있지? 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수학원 수학도 공통과목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되는 수학원 수학 공통과목의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의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특성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얘들아 우리 고1,2 친구들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2학기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제가 정식 파이터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또한 당연히 얘들아 아직은 우리가 2학기 내신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2학기 내신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을 이번 여름방학 때 빡세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선택과목도 선택과목이지만 일단 공통과목에 대한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과목 학습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높게 그리고 학습 비중을 크게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요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번 1학기 동안 너무나도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원 같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2학기 때 수2 내신을 본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원과 수학2는요 무조건 수학원을 한 다음에 수학2를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수학원과 수학2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할 수가 있는 과목이니만큼 내가 1학기 때 만약에 수학원 공부를 안 해서 개망했어. 그렇다고 해도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2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2학기 때는 안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2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수2 먼저 하셔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제가 미적분 선택 과목을 좀 빡세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수2가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돼 얘들아.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2 기본적인 개념들이 일단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수2 공부가 되어 있다면 미적분을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수2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차근차근 먼저 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확률과 통계, 기하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과목을 모른다 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당장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먹었으면 하나라도 시작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이러한 과목들로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면 이제 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샘의 여러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 중에서 고1, 2 친구들을 위한 몇 가지 커리큘럼을 가져왔고요. 기초 개념부터 수능에 필요한 개념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는 강의까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따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시를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름방학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샘 제가 본격적으로 수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파데와 키고프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생각 중 하나가 뭔가 여름방학을 이제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 내가 수학 공부 개빡세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너무 많은 양을 잡는 친구들이 생긴단 말이죠. 원래 수학,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이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성취의 경험이 꽤나 중요해. 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풀어내면서 수학2라는 과목을 한번 다 끝냈다 라는 생각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은 여름방학 동안 내가 하나의 과목을 쭉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은요.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말 그대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강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이야기들 모두 해드리는 강의와 강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너무 많이 늘려놓지 않았고요. 우리가 실제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2, 3점짜리 문제들을 여기 있는 강의와 교재에서 전부 다 풀어드린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과목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파데로 공부를 했다면 키고프, 키고프에 해당하는 건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유형에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그 유형들을 쌤이 직접 풀어드리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데와 키고프로 우리는 여름방학 때 완성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쌤 제가요. 조금은 기본적인 기초 개념들 다 공부가 좀 되어 있고요. 뭔가 유형별 문제집도 열심히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은 심화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제 예비 고3의 마인드로서 아직 우리가 고1, 2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 고3의 마인드로서 아, 수능 개념을 공부하면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을 함께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고3, 내년 또는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먼저 경험하고 공부해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준비하는 그 해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아이디어로부터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배울 점 잘 챙겨가셔도 괜찮다는 거 세 번째, 선생님 제가요. 수학을 좀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2, 모2, 고4 뭐 고정적으로 1등급도 잘 나오고요. 100점, 96점, 92점 정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능 개념도 열심히 잘 공부했다라는 친구들은요. 기출 생각집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강의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얘들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가 기출 공부까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라 하면 얘들아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끝내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이 문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아, 포장지 자체가 달라 보이지만 포장지 하나를 살짝 벗겨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내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만큼요. 혹시라도 내가 기출문제 강의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요. 기출 생각집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 교재 안에서 얘들아 어려운 3점부터 4점 문제까지 전부 다 다르고요. 단언컨대 기출 생각집 한 권으로 기출 문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항, 해설 있고요. 꼼꼼한 지면 해설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만큼 기출 공부가 필요하다 싶으면 기출 생각집을 함께 시작하자는 거. 김김기,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 하면 기출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실제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선생님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실력이 한층 더 향상됨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출 공부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의 교재 함께 빠르게 이야기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학 1 과목이 처음이다 싶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운데이션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서 킥오프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학 2가 처음이다.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싶은 친구들도 파운데이션과 킥오프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세 번째, 선생님 제가 미적분을 조금 공부해 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파운데이션으로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학기 중에 조금 더 심화된 공부들이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학기 중에 아이디어와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확률과 통계가 처음이다 싶은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 안에서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조금은 필요한 심화 개념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만큼 아이디어 그리고 워크북을 통해서 실제로 체화하는 연습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 제가요. 기본적인 개념 공부 다 열심히 잘 돼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아이디어 수원 워크북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수2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출 생각집 또한 수원 수2 전부 다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열심히 잘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 중에서 일단 우리 고1,2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얘들아, 이 커리큘럼 영상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습을 어떻게 할지, 복습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법, 느낌의 이야기들은요. 각 강좌의 OT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 이 정도 강의는 무조건 끝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강의의 OT 영상 들으시고 지금 당장 한 강 한 강 공부해 보자는 거. 알았죠? 그래, 얘들아, 수능 수학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잖아. 그치만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볼 때 각자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계속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캐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